얘들 안녕 예쌤이야 자 이제 3월이 되고 쌤이 뭔가 신나는 마음으로 첫 번째 TCC를 가지고 왔어 자 3월이 되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새로운 선생님들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을 텐데 쌤이 이제 3월이 되자마자 너희들의 첫 번째 시험에 대해 얘기를 하는 것이 조금 미안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쌤이 조금은 일찍 찾아왔어 나의 고등학교 첫 번째 시험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시험이야 다 중요하겠지 쌤이니까 당연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겠지 그게 아니야 정말 이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들한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너무너무 얘기하고 싶어서 왔으니까 쌤이 얘기하는 딱 요 시간 동안에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어 얘들아 자 우선 너희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니 고1 중간고사가 대학교를 결정한다 아니씨 아니 무슨 저 이제 고1이에요 저 고3 아니에요 고3 중간고사 아닐까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고1 고2 고3 내신 비중이 너희들 대학 갈 때 고1이 제일 적다는 얘기도 들어봤을 거야 그러니까 고1 땐 망쳐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어 마치 이제 고3 3월 학력평가가 수능 점수와 같다 뭐 이런 낭설들이 있는 것처럼 고1 중간고사가 과연 대학교를 결정짓는 그런 시험일까 라고 생각해보면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야 어떤 반은 틀리냐 왜냐하면 고1 때부터 점점 성적이 오르는 친구들도 많고 처음에 되게 잘 봤는데 점점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거든 사실 앞으로의 성적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기 때문에 성적이 오르고 내려가는 건 달라질 수 있는 문제다 선생님 근데 성적이 달라지는데 무슨 대학교가 결정돼요 그런데 달라지지 않는 절반이 있어 바로 무엇이냐 나의 태도에 관한 얘기야 이게 되게 좀 지루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얘기지만 진짜 진짜 중요해 얘들아 너희들 중학교 때 한번 생각해봐 내가 중학교에 딱 가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좀 공부를 잘하는 친구로 기억이 되는지 혹은 내가 좀 재밌는 친구로 기억이 되는지 내가 좀 밥을 많이 먹는 친구로 기억이 되는지 내가 달리기를 잘하는 친구로 기억이 되는지 뭔가 그 첫 번째 생겼던 이미지가 어떤 거였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봐 내가 처음에 좀 말이 많은 이미지였다면 사실 점점 말수가 줄어가면 친구들이 야 쟤 왜 저래? 야 쟤 요즘 이상해 이상하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내가 처음에 되게 공부를 잘했어 근데 뒤로 갈수록 못하고 싶을까? 그렇지 않거든 처음에 공부 잘하는 이미지였다면 계속 공부 잘하는 이미지였으면 좋겠고 그 이미지를 뭔가 버리기 싫단 말이지 그리고 내가 처음에 좀 재밌는 친구로 기억이 되면 뭔가 일부러 더 오바를 해서 재밌는 걸 뭔가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재밌는 이야기를 검색을 해본다든지 아 그런 경험이 너희들 없을 수도 있겠다 재밌는 걸 자꾸 유튜브를 본다든지 뭔가 이 트렌드에 뒤처지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내가 어떤 집단에서 첫 번째 이미지가 어떻게 되는가가 사실은 되게 되게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고1 중간고사 첫 번째 중간고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내가 만약에 되게 성적이 잘 나왔어 오 그럼 선생님들도 주변 친구들도 아 쟤 되게 좀 잘한다 쟤한테 질문해야지 아 쟤랑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좀 다니니까 쟤랑 다녀야지 가 된다든지 아 다음에도 쟤는 이 정도 하겠지 라는 기대감에 나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리고 나 스스로도 아 내가 이만큼이나 할 수 있는 사람이었네 그럼 다음엔 좀 더 해볼까 다음엔 여기서 이만큼 더 높여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보는 시선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생각하는 시선도 이때 결정돼 버려 만약에 고등학교 때 딱 시험을 쳤는데 아 고등학교 와보니 뽀록 땄구나 나는 난 그냥 이 정도구나 아 그러면 나 이번에 한 5등급 받았으니까 다음에 한 4.5등급 받아볼까? 아 다음에 아 진짜 잘해야 4등급 나오겠다 이렇게 목표가 확 낮아지게 되는 거야 내가 처음에 원래 4등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열심히 안 해서 5등급을 받게 되면 5등급이 내성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너희들의 앞으로의 3년을 위해서 내가 갖는 마음가짐과 주변에서 나를 대하는 어떤 그런 느낌 분위기 이런 모든 것들 나의 주변 환경을 이 첫 시험에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얘들아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중간고사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이렇게 중요한 중간고사를 어떻게 공부할까 라는 고민이 들기 시작할 거야 이제 국어나 영어는 교과서별로 작품이 다르기도 하고 또 학교 선생님들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좀 다르지 그러다 보니까 학교별 시험 스타일이 너무너무 달라 똑같은 고등학교 1학년들인데 학교 시험지들을 이렇게 걷어서 보게 되면 아 이게 같은 학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되게 다양한 내용의 시험들이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학교별 기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반면에 수학은 그렇지 않아 수학은 교과서가 아무리 달라도 개념이 다 똑같고 유제가 크게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교과서별 차이가 별로 없을 뿐더러 학교 선생님들의 경향이 뭔가 계산을 빡빡하게 낸다든지 모의고사를 좋아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스타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문제에서 많이 다른 건 없더라 예를 들어 서수령을 너무 좋아하시는 선생님이다 그럼 서수령 비중이 좀 높은 학교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우리는 서수령도 객관식처럼 나온다라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지 되게 크게 보면 같은 내용을 어떻게 내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이게 너희들이 봤을 땐 다 비슷한데? 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수학은 오히려 대비가 조금 더 수월한 과목이다 너희들이 처음에 어렵게 생각하는 과목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시험 대비는 수월하기 때문에 절대 이 수학을 버린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과연 이 수학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우리 월별로 한번 보도록 하자고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개념을 공부하고 문제를 풀고 실전 연습을 하게 될 텐데 이걸 쓰면 시기별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거야 자, 첫 번째 3월 지금이야 지금이야 얘들아 정신 놓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뭐 우리 오늘 점심에 학교 급식이 뭐가 나오네 국이 왜 이렇게 짠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얘들아 자, 3월은 본격적인 중간고사 대비를 하는 시기는 아니지만 너희들이 지금 학교에서 수업 듣고 있는 그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개념을 탄탄하게 다져줘야 하는 시기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이 교과서와 그 다음 부교제라든지 또는 내가 따로 공부하는 이 문제집들에 있는 개념을 정말 꼼꼼히 봐주고 그리고 기본적인 유제나 예제는 내가 시험 직전에 공부할 필요 없게끔 달달달달 외워서라도 학습을 해 줘야 된다는 거야 지금 너희들이 뭐 다항식 연산 이런 걸 공부하고 있다면 내가 어떤 나눗셈이 나오더라도 일단 계산은 가능하게끔 연습을 해 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교과서는 최소 2회독 2회독하라는 게 뭐야 아, 이것을 나머지 정리라고 한다 이것을 나머지 정리라고 한다 이것을 2회독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을 두 번씩은 풀어봐야 된다 예제, 유제, 중단원, 대단원 할 것 없이 교과서에 있는 모든 문제는 일단 3월달에 두 번씩 풀어주도록 하자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 문제들은 다 풀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나면 4월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대비에 들어가야겠지 너희들 대부분 4월 말에서 5월 초에 학교 시험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이때 4월달은 각 학교의 좀 컨셉에 맞게 우리 학교 선생님은 좀 계산을 어렵게 되죠 우리 학교 선생님은 서수령을 빡세게 되죠 우리 학교 선생님은 모의고사를 좋아하셔 등등의 자료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주신 학교 부교제와 유인물 일단 첫 번째 이거는 뭐 다섯 번 열 번을 봐도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달달달달 여기 있는 건 외울 정도로 공부를 해 주어야겠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학교 기출 우리 학교 전년도 작년 기출 뭐 자료실에 올라와 있거나 하기 때문에 학교 기출로 또 공부를 해 줘야겠고 사실 기출은 근데 몇 개 안 돼 얘들아 그래서 자료가 굉장히 부족하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모의평가 너희들이 단원별로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리고 뭐 전국 기출 중에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들을 풀어보면 좋은데 사실 이제 너희가 찾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그러면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 선생님 저 전국 기출 풀어보고 싶어요 이런 공부 공부해 보고 싶어요 라고 해서 자료를 받아서 공부할 수 있다 그래서 쌤도 예감에서 이런 단원별 평가 그리고 전국 빈출 기출들을 모아서 문제를 넣어 놨으니까 필요한 친구들은 예감을 통해서 얻어 갈 수도 있겠지 그래서 4월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한 문제들 모의고사에 출제되었거나 또는 너희들 복잡한 계산 아 뭐 이렇게까지 계산해? 싶은 이런 계산들을 연습하면서 어떻게 하면 어떤 문제가 나도 풀 수 있게끔 좀 단단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평소 우리 학교 시험 수준보다는 훨씬 어렵게 공부를 해 주는 것이 맞고 특히나 뭐 모의고사가 출제된다 어디에서 출제한다라고 강력하게 학교에서 알려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외울 정도로 꼼꼼하게 공부를 해 줘야 된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서술형 평가의 경우에도 교과서에 이제 풀이가 다 써져 있어야 돼 교과서 예제 같은 경우는 뭐 다음과 같이 푼다 이렇게 해서 다 풀어져 있잖아 그것과 같이 내 풀이가 얼마나 좀 비약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따져 보면서 빈칸 채우기가 있다면 그 빈칸 채우기를 통으로 한번 다 써 보고 하는 과정들을 연습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중학교 때랑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거야 시간이 부족하고 되게 당황하는 순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중학교 때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로 대비를 하는 것이 맞겠고 내가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문제들에서 실수하지 않게끔 기본기를 다지는 것도 중요하다 첫 번째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3월 달에는 기본기를 확실하게 다져 놓자 그 기본은 교과서와 내가 지금 풀고 있는 개념서 그런 것들로 기본기를 다져 놓을 것 그 다음 4월 달에는 학교 부교제와 기출 뭔가 우리 학교에서 좋아하는 문제들을 위주로 풀되 그것만 풀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단원별 평가나 뭐 전국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또 문제집을 통해서 좀 더 어렵게 공부해주도록 하자라고 하는 이 두 가지만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얘들아 이 새로운 시작이 너희들 떨리기도 하겠고 부담도 되겠고 걱정이 많이 될 거야 내가 진짜 이번에 그래 중요해 중요한 거 알아 잘했으면 좋겠는데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걱정들이 좀 많이 있을 거야 얘들아 자 쌤도 너희들이 더 잘할 수 있게끔 하이웨이와 예감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도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이번 첫 2024년 첫 번째 시험 나의 고등학교 첫 번째 인생 대박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왔으면 좋겠어 쌤 늘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우린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자 안녕 안녕